여기서 더 한단 말이야? 방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딨지? 자 여깄네요 자 적을 수고 고고 자 자 이번에 테란입니다 상대 자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뭘 해볼까? 어? 젤 수도 있지 자 하하하하 빈손하지 마냥 나쁘지만은 안치 이 친구 내가 뭘 할지 궁금하긴 한가봐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후원도 감사합니다 너 솔직히 내가 뭐할지 기대되지?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? 자 이번에 이제 오고프 가스 갈거에요 오고프 가스 살짝 기대하고 있을거야 이번에 어떤 신선한 전략을 할까 하하하하 자 가스 올려볼게요 어? 어? 아 아니다 착각했다 자 여기서 이제 저글링을 모아줘야됩니다 자 자 어? 나 여기까지 오케이 너굴맨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상대는 이미 앞선 두 승부로 스커풀룸 심드롱에 걸려버렸다고 감사합니다 하이 숙연파더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숙연파더님 슈퍼채팅 5만원 아이고 또 수견맨 보너라 세상은 포라포라카디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벙커 지어두네 대놓고 벙커네 이거 상대 개최가 그래도 좋네요 자 원래는 이거 언더 커맨드를 좀 노린건데 자 일단은 처리 지어주겠습니다 아이스시피까지 나와주고 있죠 커맨드 짓기전에 원래 딱 들어가야되는건데 자 자 더블링을 좀 더 찍어줄게요 자 하나씩 해기죽 자 못찍게 그 좀 약간 해줘야되요 못찍게 커맨드 그렇죠 커맨드 지어주고 있죠 커맨드 일단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가스 한번 또 파줄게 자 자 커맨드 못내리게 하겠습니다 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일단 어 자 원래는 이거 할라 했는데 선대가 이제 대놓고 지웠네 프렌드를 제가 근데 엄청 가난해요 여러분들 이거 할라구 가난을 무릅쓰고 한거거든 자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딱 그 버루오로 가서 샀는데 모를수도 있어 버루오가 된수도 모를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 좀 봐야돼 자 저거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자 뭔소리야 자 주의깊게 안보면은 이게 또 그럴수도 있거든요 자 자 커맨드 띄우고 있지요 커맨드 자 어 맞아 자 커맨드가 완성됐는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어 자 커맨드가 완성이 됐는데 어 자 뭘 하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저는 그러면서 이제 테크 다 타고 있거든요 자 사백원을 그냥 날려버렸단 말이지 어 아마 이제 스캔으로 한번 제거하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스캔이 아마 풀려질 것 같습니다 스캔이 자 스캔이 자 스캔 풀겠구요 한번 오죠 아 제발 아 아 이거 갔어야 되는데 오 오 오 뭐야 왜 뛰었어 왜 뛰어 하하 자 스캔이 한 마나가 한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자 어떻게든 이제 그 해주겠다는건데 어허 자기꺼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자 하하 하하 어디야 한번 잘 어 거기 아니야 어 거기 아니에요 자 미탈이 나온단 말이지 자 어 자 커맨드를 못내리고 있어요 이제 미탈이 나오거든요 어 미탈이 터렛 지어주나요 야 터렛이 완성되면은 그래도 힘들까 자 커맨드를 이제 먹을 수 있겠네 어 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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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굉장히 많이 짓고 있구요 저는 이제 뮤탈 트리 뮤탈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이걸로 이제 피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요 그래도 저는 아직 자 공업 뮤탈 타이 좀 쌓이면 한번 가볼까 자 칠무칼 때 한번 가겠습니다 칠무칼 지금 칠무칼 때 자 마린메리가 한번 나오고 있죠 칠무칼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가있다는거 하지만 썸콘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한번 갑니다 무시하고 말이죠 여기도 이제 터렛이 좀 있을까 아마 제 본진으로 갈거에요 상대 자 하나씩 하나씩 자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막아주겠습니다 막아줄 예정이에요 자 털고 막아주면 좋거든요 여러분들 털고 막기 좋습니다 자 욱짤짤이 한번 쳐볼까 마린 한번 올거에요 자 죽을건 다 보고있거든요 다 보고있거든요 그 더블링으로 이제 돌아오는지 그 친구들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다 보고있기 때문에 뭐야 자 한번 다시 털어볼까 그러면 유탈 좀 있으니까요 자 이거 뿐있으면 완료됩니다 하나씩 털어주고 갈거야 자 자 여기 두개 밖에 없죠 해처리 날아갑니다 해처리가 날아가니까 이제는 좀 많이 털어줄거야 자 이렇게까지 털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하자면 자 잘 털어줄게요 자 좋습니다 여기 한번 더 먹어줄게 나네 자 자 근데 이제 마린 매직 움직이는게 다 보이는게 편하죠 이거 한번 먹어주겠습니다 허리 허리 끈기 자 손기 자르기 좋아요 이등 많이 맞죠 그러면은 상대가 이제 경력이 많이 비어있다는거죠 본진에 왜냐면 후속이 다 죽었으니까 한번 더 이제 강력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막을 병력이 없구요 한번 들어오나요 자 옵니다 자 막아주러 가야되나 자 막지 않을게 어차피 이제 자 좋아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이 상당히 감정적이야 이 친구 물론 이제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요 자 심마 한번 또 가볼까 그러면 한번 또 가볼까 그러면 근데 근데 전적이 이제 원래 이제 승이 많았는데 패가 많아졌네 네 저거 해 저거 해 너의 주먹엔 감정이 실려있어 아이고 또 천원우원도 감사합니다 토스하면은 어 여기서 잠깐 토스로 바꾸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어 어 정부로 한번 가보자고 자 자 자 어떤 측으로 해볼까 상당히 이제 바이오닉을 좀 많이 좋아한단 말이죠 바이오닉을 det 저격 Cena 저격시 아 Range 정부로 마찬가지로 자 환경기 아니 갈색 음 아 Sed 뭐 저때 상례가 이제 그 바이오닉을 좀 좋아하니까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나 자 그리고 이제 유탈이 끝났단 말이지 자 이번엔 앞마당을 또 먼저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앞마당을 먼저 먹어주면서 시작할 예정 자 해처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선가스로 가볼까 자 선가스 갑니다 조심해 이번에도 자 공격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공격적으로 상례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자 자 공격할 거 있죠 열한 치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다른 데 보이진 않고 있고요 일단은 발견했으면 대각선 5시 여기일까 자 최대한 일단 커트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도 한번 찍어주고 네어를 한번 가는 척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자 네어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로도 한번 더 찍어줄 거고요 좀 타이트한 러쉬 갈 예정 자 이거를 최대한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시브를요 자 거울까지 한번 눌러줄 거야 자 최대한 위치를 한번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 자 퍼트 좋아요 지금 드론을 굉장히 안찍었기 때문에 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인 거울까지 좌우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로 피해를 못주면은 쉽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네요 상대 자 벙커 지어줬습니다 벙커 자 버글링 일단은 잠깐 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 자 스파이는 좀 느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갈게 자 갑니다 과감하게 자 버루가 알려냈거든요 지금 버루 아카데미 좀 느립니다 자 버루 스파이 한번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왔다갔다 정신없이 왜 팩토리 올려주고 있네 팩토리 올려주고 있어 좋아요 여기도 이제 버루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들어주면서 말이지 버루 저거 좀 추가 자 한번 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더 발키리를 쓰려고 하고 있네요 이 친구 여기 한번 더 씁니다 자 벌초가 나오려고 하나요 일단은 벙커 한번 더 때리겠습니다 벙커 벙커가 또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는 난리가 나고 버로우 한번 더 여기 버로우 널뛰기 여기도 자 고마워 여기도 버로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자 오케이 오케이 또 주지가 하하하 나와버렸네 여러분들 상대는 이제 너무 뮤트할만 생각했단 말이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내줄까 인사는 하고 갑시다 어 그래도 이제 많은 게임을 했으니까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자 방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자 있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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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칼광태 뭐 바로 광태 당했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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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훈훈하게 끝났네요 여러분들 뭐 하하하하